뇌바비 두껍이 됐어? 두껍이 됐어 두껍이 됐어 다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단계의 파트는 두껍이 됐어 하나님의 장점이 됐어 여름 돈 나한테 하나님의 дорог이 축의선으로 벅müş 소리만 내일로 돌아왔어 입실에서 봉천 아 진짜 입실에 아 당부자 입실까지 없나 예나네 없구나 여기 여기 온다고 와 모기가 장난 아니다 아 진호 그 화장실에 갔다 안 왔나 안 왔나 갑시다 이리 왔나 이리 왔나 보냈다 아 개 오게 조심조심 예사 잘 끼내고 저거는 양수에 있어 저거 아버지 저거 아버지 저거 아버지 한번 쳐가야 한다 내가 쳐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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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넣어 옛날에 이거 많이 쪼다먹었지 왜요? 이게 이거요? 옛날에 이게 쪼다가 이거요? 어 많이 못 먹네 이것도 먹었다 야 됐어 너 여기 여기 오기엔 여기 사람들만 먹는 거야 여기 가운데 사람들들만 그래 야야 너무 많이 뿌리지 마라 보면 오 여러분 들어왔는 알 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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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발을 걸으시고 오셔가지고 이곳은 여기다 오염하자마자 그다? 야다 났네 누구? 야 아, 오랫동안 오늘의 동호 오늘의 동호 도전 아무도 아니지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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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으로 쥐어내기 저.. 저 봐라 대나무가 저거 저.. 대나무인데 저것도 다 죽네 저는 일부러 약불인거 아이가? 아니다. 나무도 봐라. 너는 오늘이 가나? 응 오늘 간다. 좀 이따 가야지. 가야 한다고? 그래요. 내일까지 오는 거 아이가. 내일까지 오는 거 아이가. 그래. 내가 그렇게 씹어. 그래서 내가 욕 봤다. 뭘 욕 보노. 욕 봤지. 자, 다음에는 우리는. 야, 당기지 말아야 돼. 내게 80이다. 엄마가. 그렇지. 고생 많으셨네. 20살이 시집어가지고 19살이 시집어가지고 19살이 시집어가지고 20살이 시집어가지고 20살이 시집어가지고 20살이 시집어가지고 20살이 시집어가지고 줄까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상소에 무서운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무서운 이야기 시작했다? 그게 무서운 이야기야 무섭지? 요리가 더 걷네 요리 똑바로 날라갔어 요리가 중심대나 아니죠? 중심대나 상살살치는 3메다 상살살치는 3메다 그렇지 중심대에 있는 그river이 여기 있는 거 넉넉가겨 kita 상쇠이란 말이야 상쇠 웃기는 이야기해 줄까? 이쪽 사람들은 치유롭게 그래 조금 이븐다가 산살증 생각내고 이래서 15m 15m 따 해 보일까 내가 잔디거리 수국이 1500만 나오더라고 1100만원? 1150만원? 1150만원? 보호를 갖다 보호를 갔다 그래. 왜 여기서 닦아가 하면 어떻게 해 놓고 도 creates 많은 우리도 나쁜 점은 오요 헌게 말 그동안 할렌디 앞에 그다 차 저거 테프 그 구 5 멀쩡 좀 더 반대 졌어요 연판에 놓고 2개 앤 앉아 놓고 책안나 놀았 задач 내 맛을 말 안고 tenemos 콧대에 담을 원하면 여기서 막차 가 랑 그러니까 내가 주의를 해보고 저 밑에다가 넣고 여기다가 한게 더 넣으면 되거든요. 넣고 요거 요거 놨고 요거 두단 놨고 그거 요거 예쁘고 나무 제거할라카믄? 나무 제거하는게 뭐 잎들은 제거할건 뭐였니? 그렇지? 아 잎맞다. 소나무증은 몇개 안되는데 어... 야야야야야야 돌아가 생산이 길게? 그래가 여기 혼자 다 딴 적도 해가 배는 것도 여기고 요거 하는 곳은 뭐 저리가 산삭이 없어 뭐이메일 동겨 요만 딱 띄는 돌 다섯 차 불러가지고 저게 저렇게 딱 저게서 요렇게 나쁘고 요렇게 딱 덥고 좋으라고 어찌놔 요기도 딱 가뿌면 되는게 괜찮아 그렇지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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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한번 여기 첫째 낙차 예예예 요기하고 두군데 막 하라고 저기는 막을 수도 없고 여기 밑에 산모 뺐 됐거든 그냥 우리 저거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저거 주말에 가서 나와뿐 그래가 그거랑 좀 막 큰덕갖고 주문듬 나와뿐 또 큰일만 빼나가도 하고 이렇게 여기도 괜찮긴 해 그냥 딱 뭐 하려고 할지 여기 뭐고 요 묘사 놓고 어불래가 여기서 앉아 놀아 땡겨 요거 할머니 이제 너거 진짜 할배야 엄마 그거랑 되겠네 응 술 몇백 가져왔네 한명이요 한명 저거 한명한테 보고 오자 그 그 수가 보고 와서 너나 된다 그냥 하나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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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가져갈까요 그래 그거 하나 풀고 예예 야 이거 벌레 저한테 뿌리들아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너 내 했지 너 내 했지 재밌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게 재밌는 이야기다 하나라도 얘기해줄래 재미없어 이 손에 땀쟁이가 병원자 땀은 많이 그렇네 일라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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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걱 그리고 Till 그래도 혀가 완전 안 삐치니까 좀 낫네 모기가 많아가지고 모기 사과는 무리지 치과에 모기 손이 안 돼 저 모기가 많습니다 지금 연기 한 분이서 잔을 두 개를 올리노 두 개를 올리노 원래 저 할아버지 저쪽에 아, 아버지마다 그 개인이 돈 투자해놨다가 다음에 이 시내들이 문중상이라 하도요. 그럼 안되지. 산다케분도. 그에 가요. 그에 가요. 그 딱 만듭니다. 신유지는 이거는 앉아있으면 손 안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유지가 최고 많을 줄 알았구나. 보니까. 영암들이네. 좋네, 이것도. 이만, 이만해서 얼마나 넣었노. 응. 나무 있어, 기네들어. 하나만 저거나 두개 살려놓고. 저거 갈까? 응. 저거나 사람 없는데. 응. 너는 잘 안 나왔네. 한 번씩 쉬뿐지 안 들어요. 하나, 둘. 돈을 좀 더 올려야지. 형님, 다 합시다. 응. 나도 안 놔. 응. 응. 아직, 아직 벌려. 여기 마무색 집으로. 어, 이거 한 잔 내야 돼. 엄버가 하고 가자. 할머니 있다가. 응. 어. 어. 이거 좀 안 누른다. 응. 하아. 어ieß. 뭐, 저 arrests. 하아. 하아... 하아... 어ária... 어 miniature wind 탄 지수와 seots 하아... 으아 ... 하아 sage 하아아하... 아, 그래. 하아... 이 가리 큰 문제다 가리 아니 이제 자기 집게는 자기들이 하고 이제 하기로 했나 여기야는 뭐 그 집에는 차라리 이런던면 정릉이야는 그래 우리만 이만 지나가면 돼 정릉이야나 정릉이야나 금방 지금 오이스 보이고 좋아해요 여기서 이래 보는가하고 또 오이스 보이고 쳐라 여긴 태 좋았어 그래 옛날에 이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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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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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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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저것도 이렇게 이따가 이렇게 저희도 불쌍해 네 그 살도 상태로 그 앞에서 부터를 보면서 여기까지 나가 여름이야 또 너무 요금하고 내가 겨끗했거든 저거까지 살도 있고 여름 또 에프켈라 뿌리는 거 무겁게 좀 하진 않으면 오빠도 진짜 화나는 이야기 해줄까? 화나는 이야기? 화나는 이야기 해줘 듣고 싶은 표현인데 화나는 이야기 해줘 안해줘 화나는 이야기 해줘 안해줘 화나는 꼬마가 있었는데 기분 좋은 엄마가 부채질을 했다 그 꼬마가 화가 날까 안 날까 그 화나는 이야기야 엄마가 통장 들어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꼬마가 화가 날까 안 날까 남자한테 경계라고 잘 뿌렸어 응 엄마가 가르쳐줬지 사진 찍어라 사진 찍어라 사진 찍어라 사진 찍어가 사진 찍어라 사진 찍어라 엄마가 사진 찍어라 사진 찍어라 그래가지고 경계인데 엄마가 절단 났다고 둘이 농협으로 전화하고 그랬단다 그래가지고 뭐 똑바로 하던데 엄마가 크고 뭐 뭐 나도 또 한 번 전화 메세지에 보냈더라 인자 사과가 간대 나도 그 전에 그 전에 내가 그 전에 내가 또 상아이 목소리로 내가 상아이 뭐 야구 야구가 뭐 그럴 일이 있으면 집으로 전화 하던데 상아이한테 전화도 해 아구 야야 이런 길거리고 왔다 상아이가 뭐 아프다카고 뭐 짜고 카네 뭐 돈 부치라 상아이가 엄마 그거 아니다 사기다 환불해 아구 그래 너 나도 그래 한 번 독을 보냈다 엄마는 장상아이가 몇 년째 시키다 700만원 날랬다 또 아들 엄청 컸더란다 내가 가채가 있는데 엄마 돈 부치라 컸더란다 아구 야구 아구 야구 같이 심사하고 야 너 시파가 하동 지동을 입술까지 갈다 펑 전화 끊지마 그드란다 그래 내 키에 대고 가가지고 돈 700만원 빼가 부쳤단다 부치고 정답에 아가 아인데 전화를 해가 너 나왔나 어디서 나 오는 그드란다 태어나 태어나고 이제 오는 길인데 그드란다 그래가 돈 700만원 그래 너희 친구 있잖아 저 뒤에 그 집에 아버지도 죽었다 엄마도 죽었다 엄마도 죽고 그 집에도 참 말 날랬다 그래 그 집 아저씨가 참 교역동네 유지껏 젊었대 우리 한참 서울에 놀러가고 있었겠네 그래 그 집 친척 되는 사람인데 연락이 왔는 기라 아무것도 아버지나 그래서 돈 띄는 사람이 아닌데 돈 1천만원 부치라케 돈 1천만원 부치라케 나중에 아버지를 그 사기라 그래 그 돈이 어디로 가버리라 하면 중국으로 날아가 돈을 어디로 가버렸나 그래가 천만 날렸나 천만 날렸나 천만 날렸나 원래 요새도 연안에 종아씨도 천만 날렸나 나 대한나전에 그 집에서 천만 날렸더라 연안에 좀 맥시당했더라 그래 나도 아기는 용옥이다 이 나무하고 저 건네 이렇게 돼있어요 이런 데가 있고 여기가 이 나무하고 저 건네하고 3m 간결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 이게 살피에 중간에 제가 그래가 오이 씨발했다가 또 나중에 뭐 개폭도 없는 게 또 씹이나 붙어간 이렇게 판대에다 달아 하는거 은서실에 붙어 그래가 보호를 될거지 갑시다 가자 일나라 가자 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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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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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하하 문 나와 나 가지고 17일이 저 지낸다 OTT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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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như 잠시만요 앙몬 상세 이리로 와요 ? 왜 중심을 모았잖아 니가 당내가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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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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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pp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이 다 고어. 형 앉아라. 엄마 가수가 해 들어오고. 해 들어오고. 어. 요리가 온 거다. 오늘 안 해 들어올라. 요리가 온 거. 요리가 온 거. 아빠 그. 오늘 안 해 들어오지. 오늘 안 해 들어오지. 킬라 그. 우리 좀 넣었나. 어떻게 했네. 그래. 띵 넣는 거 뿌려. 그래. 황 나 작아. 키가 키가 크게네. 자. 저기. 엄마 어떻ャ lately. 이거 follow360. 이거 구분就 강리를 하더라고. 뭐 ここ. 어 Cash. 네. 아 자기야 나 오셨던 봐. 오오오 잘 시간이 돌아다니깐 사람이 뭐 하다 이 시간에 잘 시간인데 한 20년 이래 밥맛 거꾸로 살까네 이 시간에는 사람이 뭐 삼도 돌아다니면 밤에 자는 건 헛과 헛과이라 이 시간에 잘해야지 밥맛이 바뀌었다 다 깨끗해 누가 니가 끌려 끌고 뭐 어서 나가자 여기 어딨어 응 그래 자 가려있다 저희도 무시해야지 말해 아 맛있까 엄마 엄마 줄까 엄마 줄까 어버 줘 나 괜찮아 어버 줘 어버 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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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법준벌 법준벌 안챈 줄 아는겨 똑같이 쎈다 엄마 엄마 눈 맞다놔 아 아 그래 동무가 있으면 뭘 하다 오픈자 어떤 저랑에서 며칠 갈려고요 또 동무 때가 정신 좋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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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처 또 책 많이 달렸죠 아 아 뭐 또 어 저날 하고 뭐 뭐 없는거 그날 밥값도 많이 남아 시킨대 2등원 먹는다 2등원 먹는다 조용표 먹는다 잘 먹으라 잘 먹었네 들어올 땐 7번에 안 될 것 같다 그 사람들이 그래 잘 먹으면서 적당료를 결정하려고 애쓰면 먹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다 그런거죠 이게 뭐 하도 아무 말도 말이지만 그러나 자꾸 얘기하면 벨라지고 오면 벨라져봐도 연금이 없거든 조상 덕으로 그저는 대화고파 집으로 눈이 걸러불러 했는데 야 조상들이 애쓰고 배고파 가면서 애쓰고 만들어 놓은걸 이제 젊은이들이 먹으면서 돌자고 외면하려고 하면 괜찮아 안되지 우주이랑 같이 구멍이 됐다는데 신나실에 당기다 머리를 못 끌다 놨잖아 계속 일어나면 시간이 없대 그러까나 잠 안자고 올라가서 뭘 깔고 갈까나 그날부터 내가 아는 민영실에 휴가라 그 집은 아홉시부터 문 열어주거든요 제발 문 열어줘 나는 이중간 딴 데도 다 아홉시피 알아서 그래가 엄마 말도고 또 딴 데도 갔지 동국하니 옆에 매장원 하도 있대 거기 가볼까라도 갔대만은 10시 뭐 10시 반 일어나니까나 가가 자야되는데 그거 어디 계산다보니까 그래가 에이 못돼 그래 머리 안 깔갓나? 못 깔갓지 뭐 그래도 괜찮구나 민지까지 다 깔갓지 어디? 어디? 스타이 나부지하고 나랑 똑같다 이거지? 방대로 못 자구나 나부지는 머리 누가 깔갓지 자발이지 뭐 자가지 뭐 갯뚱아 그간에 나는 돈 주고 갚는다 너는? 17,000원짜리다 이거 야 니는 참 머리 참 나쁘다 진짜 나쁘게 깔갓지 자네가 깔갓지 저 아빠는 백두가 깎고 백두는 미용실에 갚고 아 17,000원짜리다 이거 왜 깡는데 17,000원 이거 이거 깎을게 해야 되나? 그래도 가봐 다리나 사서 깎고 다 가지 연안에 그 집에 가라고 가면 그 집은 예약을 하면 깍지도 공부한단다 아 연안에? 나도 예약하고 가는데 문의해요? 예약하고 가나? 아 그래다 손님 오늘 다만 더 가면 된다 아니면 전화해갖고 있는게 없는게 물어보고 오따카면 아무것도 가면 되고 이따 그라보 못가고 나가지 불이야? 이따 미니 이따 미니 손님 지금 많다 그래가 그래가 아이가 모자 쓰는게 모자 쓸 수 있어 예예 이거 잡수 있으면 모자 쓸 수 있어 예예 장 쓸 수 있어 그래가 그래가 농겸 앞에고 그래가 저 사람 그 도서 피가지고 또 이제 내려와가지고 시간이 이제 그래가 그 가볼께라고 떠 그러니까 바깥에 불이 있는게라 이야 운행하나 심어뜩 떼기 떼기가 꼴딱사나 나는게라 바깥에 불이 많아 그래가 시간이 뭐 10시 나이밀 일어나더라니깐 아 acute 어이구 너무 기다리죠 내가 한테 가 해야 이렇게 옮기면 내 집시 장기 안 맞추어 내가 하는 위장원의 이모가 손을 닫혀서 수술해서 며칠 문 닫아 못해 머리는 길어서 깎은깎은 다른 질도 깎지만 우리 아이씨 미칼라 여기 아이씨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아이씨 너무 웃음 안 녹음 부순하다 오케이 엄마는 삼테리자 힘들어 나는 야옹인 것 같다 이 아이씨 우리 아이씨 니 아이씨 밀키 마이씨 양해 며시오 외쌤 이제 못 화났어 저거 먼저 가자 이걱 요거는 봣 요거 큰집 바다 이 였나 큰집 아는 저 적나물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왼쪽쪽은 적은 짬도 여기있고 이건 제임룩도 있다고 여기요 어 다 팔아 먹었다 육식이 거 육식에도 팔아먹고 적은 지께도 팔아먹고 팔아먹는데 누가 사가지고 쩔는데 뭐 기럽지로 뭐 많아 부동산 바람에 사가지고 끓아 막아놓고 나있지 않으면 아무데나 봐주지 솔직히 자손한 분은 그런거 같아 여기 희망 없다 공장물 들어올 수가 있나 그래 기록지다 여기 희망이 없다 과감한 투자하는 사람 있으면 몰라도 그 과감한 투자하기가 뭐 뭐하노 문화재 다 파지 몇 번이나 뭐 그래 문화재만에 묶여있으면 몰라도 어디든 다 파기는 파지 많아 문화재라도 신청하면 200금 미만원은 무료로 파주고 200금이 넘으면 평당 50만 돈 내야 돼 평당 50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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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이제 사내다 너네 가노지 차려야 되는데 사려 누워 전집에 왔노가 전해봐라 마일로 그러는데 봤어 아 왔는거야 왔는가 전해봐라 어디로 오노? 왔어도 이렇게 올라가면 욕보고 우리가 가다 가도 욕보고 어디에 잡숩고 일러 갑시다 그래 가자 가자 쭉 가옵니다 잠자 아냐 내 바늘 쓰자 우리 하자 가늘 쓰자 나 이제 그만 찍는 줄 알았는데 찍고 있었어 나 안가네 자 이거 하나만 먹어봐 들어보니 힘들다 하나만 먹었다 이봐라 팔이 한 마리 가면 키우는거에요 팔이 가방에 하나 붙어있어 펜지에 붙어 팔이 한 마리 그래 걷도 안아도 봐라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재밌는 이야기 눈이 없다 그래라 억수로 우스운 이야기 해줄까? 고개 껐다 했지? 억수로 우스운 사람들이 모였다 억하고 수하고 로하고 그 사람도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게 억수로 우스운 이야기야 재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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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가 일어나면 정말 재밌다 자다가 일어나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야 억수로 우스워 고개가 고개가 많아 저 사람은 마열때 아니지 다리였음 만큼 마여 오다가 어세데요 오오오오오오 나 우리 집에서 만들 때 해 주세요 우리 집에서 돌람사나 간네 괜찮은데요 더 다 부터입니다 매치 비트는 다 부터에 날아갔잖아 나 다 왔지 일단은 내일 좀 더 와간만 주변하면 먹으러 자, 가자 갑시다. 가자. 왔던 길로 갑시다. 거미다. 거미인지, 진드기인지. 어디 가자. 가자. 이거 좀 오래돼야겠네. 저 왜 송진가루가 떨어져가지고. 갑니다. 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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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